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일본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대학생 1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 오후 1시 10분쯤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 등을 받는 대학생 1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대사관에 항의할 목적으로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